자 갑바위에 왔고 텅스텐 45g 캐스팅 해볼겁니다 예! 어! 빠졌어! 어! 갔는데 이 앞에 영업받고 바로 앞에 있네 와! 1번 빠졌어요 지금! 으악! 으악! 아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 여있어 여기도 물었어 아 이거 타이바바를 바꿔요 안 불면 가만히 와서 어차피 끊고 있는거 아닌데 완전히 바단이 아닐까? 완전히 바단이 아닐까? 완전히 바단이 아닐까? 완전히 바닐가 풀어왔으니까 으악! 어? 네! 으악! 저게 바단이 오오! 이거 봐! 오오! 이거 봐! 상대 잡아두 양대 오케이 파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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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즈 봐 잠깐만요 짜란짠 짜잔 자 잡았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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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봐 근데 니가 좀 좋진 않아 하구나 고마워 자 위에 자 텅스텐 타이라바 45g 그리고 나카이튠 던져가지고 잡았습니다 야 피닉스 찔찔 라이트 요렇게 조합해서 잡은 겁니다 입질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받았고 결국 잡았습니다 야 이거 기념으로라도 먹어야 되나요? 혹시 플라이어 있어요? 바늘을 빼야 되는데 자 와 좋았어 양태 사이즈는 딱 5자 정도 되는거 잡았습니다 자 소중하다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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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조마조마했네 그냥 이거 컸으면 못그랬을거 아니야 와 쇼카이더도 없는데 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양심상 이건 다시 묶어야 된다 그죠 이대로는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태어날 편이어도 이건 다시 묶어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